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첫 단계여서 반드시 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시간만 될 수 있으면 자꾸 보시고 듣고 좀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자들한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인물이든 사건이든 지명이든 이런 것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딱딱한 책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구원사, 역사이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이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한 역사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성경 1번, 성서 2번 1번, 2번 원래 기독교의 경전을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성경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가니까 성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이 아시죠? 종교 경전을 말할 때 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그리고 책이라는 의미로 할 때는 서라고 하는데 중국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성서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일본 성교사님 오셔서 잠깐 설명했는데 일본이 왜 성경이라고 하지 않냐면 일본의 그 불경을 성경이라고 먼저 써버렸대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일본은 이 불경을 성경이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좀 혼란이 일으킬까 봐 그냥 성서라고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깝게 말하면 불교 쪽이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우연치 않게 검색하다가 봤는데 여러분 성경 때가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때 보통 성경 때 하면 성경 책을 올려놓고 보는 독서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국어사전의 성경 때는요 불경을 올려놓고 보는 보면 때 같은 받침대 같은 그런 게 성경 때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성경이라는 개념이 단어가 불교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 성경이냐 성서냐 라고 하는 구분이 약간 모호해지긴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볼 때 성경이냐 성서냐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자리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 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어 다니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것도 재밌어요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은 서신서 이런 데 잘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런 거죠 인식의 순서에 따라서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소신껏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 오래 다니면 많이 들은 얘기인데 너무 익숙한 얘기라고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의 직무와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의 정원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한다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냐 이는 그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이게 뜻이 아니라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우수와 호세와 이런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적용되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호세하나 여우수하나 이런 이름이 구약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썼던 이름이 뭘까요? 철수, 영이 이런 정도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이름을 좀 많이 현대식으로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이름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좀 흔했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사렛 예수는 뭐냐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어요 저는 장기동이면 이름이 기동이고 성이 장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수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혼선을 좀 막아주려고 지명, 그 사람이 태어난 지명이나 가문 아니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동남아 쪽에 어느 나라를 가는데 아버지 이름을 적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름인가? 하여튼 뭐 아버지 이름 확실히 적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남이 아버지 이름이 왜 궁금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쓰라니까 안 쓰면 또 안 들여보낼까 봐 제가 쓰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 이름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이 없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그러면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같은 시몬이라도 요한의 아들일 수도 있고 마태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되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나사렛 지역의 예수다 구레네 시몬하면 구레네 지역의 시몬이다 마리아나는 이름도 영이라는 이름만큼이나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거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글로바이안의 누구다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신학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특정 지역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또 많이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을 본다면 거기에 나사렛입니다 말하자면 강원도의 춘천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범위가 굉장히 넓긴 한데 춘천의 어디 이 정도입니다 춘천 지역의 중림동, 요선동, 온유동, 온위동 이런다면 그쪽 지역의 누구라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신학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생전에 있을 때예요? 돌아가셨을 때예요?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행적들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소는 뭐냐? 그리소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감당할 때 좀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기 전에는 일종의 왕이면 대관식을 하는 가운데서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도 그랬어요 체리국기 40장에 보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거기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애보엿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의 애보엿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구별된 성별된 행위가 기름을 붓는 행위인데 이게 동사 워낙에 마사 이렇게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후동태형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백성의 어떤 회복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과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갈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메시아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러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자라고 믿고 기다리고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헬라우로 넘어가면서 크리스토스, 히라보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알았던 겁니다 문제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이 그 나세렛 예수도 알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메시아라는 존재를 모르진 않았으니까 메시아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세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접목시키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스스로도 경건하다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세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일 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메시아를 죽인 거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몇 천명씩 모아놓고 설교할 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소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짓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회개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스대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이놈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 돌을 들어서 글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면 죄가 아니냐 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써 부인한 거죠 애써 부인하고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거절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예수가 그리소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소인들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어떤 초월적 타자 절대적인 손길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내 손을 잡아줄 만한 그런데 그건 사람도 아니잖아요 친구한테도 실망할 때 있고 가족조차도 말 못할 만한 가족에게도 말 못할 만한 그런 사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다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어떤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뭔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만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은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나 아니면 무슨 사제성인 아니면 무슨 종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칫하면 이제 종교다원 쪽으로 흘러가는 이유들도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과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논쟁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어떤 사람으로는 이미 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석가탄일 지키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부처가 몇천 년 전에 어디에 왔다는 거를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온 건 온 거잖아요 그 나라가 네팔 쪽에 네팔하고 인도 국경에 룸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부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교자들한테는 성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지 순례처럼 거기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행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부처의 역사적 실존 여부를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그럼 예수에 대해서 인정할 건 또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절대적, 초월적 타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생 가운데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은 예수라는데 이 역사적 예수, 실존적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크리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현수막을 못 거는 겁니다 이건 독선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춘천중학교의 목사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제를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제 사장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소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만 통해서도 이 간단한 몇 구절만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자리에 혹시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신 확실히 차리시고 예수는 그리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또 그 초월적 타자를 찾기 위해서 아직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신이 찾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소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30일 전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다 나왔죠 이거 기록한 건 예수는 그리소시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요한이 30절 표현이 재밌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지척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한 3년을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거 5병 이어 5천명, 4천명 이런 사람만 먹였을까요? 아마 더 먹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많이 고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에 가던 데 일어났던 사건을 이 짧은 지면에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몇 번의 표적을 행하셨는가 12번이냐 13번이냐 어느 책에 기록된 것은 몇 번이냐 이거를 정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박수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이 정도야 좀 알아야겠지만 그것도 논란이 있잖아요 유다를 제자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논쟁하라고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한 것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라고 지식적인 자랑이나 우월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지 예수님이 정말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을 쓴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피로에 의해서 생겨난 개념이나 직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해서 가공의 어떤 존재나 대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도 그럴싸하니까 유물론자들이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피로에 의해서 가공된 인물이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 대화에서 보면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조금 약간 이해하기 선뜻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서 물을 달라고 한 이분이 그냥 뭐 굳이 이름을 한 다음에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다면 내가 너는 그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너는 달라고 했을 것이고 너는 그거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 바로 아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일단 병이 치료받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이 형통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지혜롭고 믿음의 수준이 돼서 여기서 아멘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 그래도 그거 아멘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우리에게 또 물질도 주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또 질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거 그분을 통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능력이라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변화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어떻게 주를 모르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겠냐 이거죠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주변이 여러분 주변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잃음